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방 왔어요? 잠깐 어디 가셨어요? 촬영하다가 잠깐 어디 가요? 어우. 아, 지금 또 얼마일 때 나와 있네. 어우. 추워, 추워. 어우, 추워. 땅! 찔찔 닿네야지. 너무 많은 걸 하니, 얘. 트라우마가 생겼어. 배상부 스트레스. 안녕히 계십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래. 좀. 아, 얘 뭐야. 로션 좀 발라라, 좀.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 여기만 바르면 되지. 입 주변에 이렇게 버즘이 폈어. 오. 어, 뭐야. 용서 형님. 우리 일찍 하시길 바래야 하는 거야? 일찍 하시길? 아, 뭐 하는 거야. 아, 등장도 안 했는데. 아, 일찍 좀 알아. 홍철이가 없네, 오히려. 야, 얼짱이다, 얼짱. 야, 얼짱. 너 이거 여성용 패딩 아니냐고? 어? 자막 거. 야, 아내 거 뭐야, 이게? 아니, 이거 주름 잡히고 여성용 패딩이잖아, 이거. 모르죠. 우리 어머니도 이거 있는데? 야, 멋있다. 멋있다. 아니, 여자 거 L로 냈잖아. 레이디. L이라고 써있잖아, 어떻게 봐봐. 레이디. M이. M. 아, 맨. 아니, L이라고 써있잖아, 레이디라고. 아니, 무슨 말이 돼야 내가 뭐. 야,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셋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겠냐? 니네가 나 왁자시켜야 하는데. 너 좀 반만하지 마. 반만하지 마. 반만하지 마. 우리 형도니가 매일 이렇게 허술하게. 오스 형님. 형님. 아, 형님. 아니, 박명수 씨. 박명수 씨. 박명수 씨. 박명수 씨. 형도 머리 했네. 나 머리 안 했네. 안 했네? 말도 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말랐잖아, 이만. 진짜 형 머리 냄새가 앞뒤가 다르네. 언제까지 남을 이용해서 살려고 그러냐. 한 2년 더요? 짧게 생각했구나. 아, 홍철아. 굿모닝. 야, 너가 제일 늦었어. 아, 형님 늦게 오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커졌냐? 네? 나라도 먹으면 똑같아 맞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살이 쪄니냐? 아니, 얼굴이 되게 커졌는데? 울도 와야 돼.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도드라져, 이제. 살이 진짜 지금. 88이야? 정신 나아주지 않았지? 준호 형 왔는데 어딜 갔어? 준호 형 왔는데 어딜 갔어? 야, 준호. 준호. 빨리 오라고 그래. 일로, 일로, 일로. 야, 준호. 준호. 빨리 오라고 그래. 아니,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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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뭐야, 갑자기. 어? 뭐야? 느낌 이상하다. 뭐야? 느낌 이상해. 아, 오늘 그거 나 또 준호 형. 저렇게 날씨지 않는데 준호 형.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뭐야? 느낌 이상해. 아, 오늘 그거 나도 준호 형. 저렇게 날씨지 않는데 준호 형. 아, 좋다. 오, 끔참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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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지마. 아, 나 정말.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왜 잊지 말았냐? 아, 이게 왜 잊지 말았냐? 아, 이게 왜 잊지 말았냐? 아, 진짜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어떡하지?